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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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를 쭉 펴시고요. 밖으로 내렸다가 그 상태로 들어 올릴게요. 가슴 근육을 사용해서 내렸다가 들어 올려주세요. 내렸다가 들어 올리고 몇 개 하셨는지 세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풀오버라는 걸 할 텐데 이 상태로 그대로 팔을 쭉 펜 상태에서 뒤로 내렸다가 등을 사용해서 내렸다가 가슴으로 올려주세요. 내렸다가 바닥에 닿고 쭉 올라주세요. 아, 너 무겁다. 나 저리 있다. 저처럼 무겁게 하신 분들은 건배 하나만 잡으셔서 내렸다가 내릴때 등이 쭉 올라가고 올릴때 가슴을 사용해서 풀오버로 동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3, 2, 1 자, 좋습니다. 다시 덤벨 두 개를 사용해서 맨 처음 동작을 할 건데 이번에는 위로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반만 올려주세요. 자, 팔꿈치 바닥에 닿다가 바로 위로 그래서 Those are the best resources 만들어진 가슴 가슴 집주 마주 와, 와, 장난이다. 하체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도전 후기 설정해주세요. 하나 덤벨을 가져와주고 그대로 합소스콧 반만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덤벨을 가져와주고 그대로 합소스콧 반만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올라왔다. 렌터. 스타베크. 무리도 마프다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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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도 마프다. 3, 2, 1 올라왔다 올라왔다 마찬가지로 칼바닥 전체의 미팅 칼바닥 전체 칼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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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펀벨 두개를 오리 flux emission 부분이 seme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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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